자 오늘 11월 7일입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요새 혼밥이 대세잖아요. 편의점도 자꾸 되게 많이 팔리는데 여기 부천의 1인용이라는 식당이름이에요. 부천 1인용 부천점 그러는데 오늘 메뉴는 참치 마요컵밥 그리고 묵은지 김치찌개 그리고 이게 베이컨 김치 볶음 컵밥 뭐 이렇게 먹겠습니다. 이 메뉴는 가격은 6,500원 6,500원 이게 이렇게 세트거든요. 이게 밥이랑 해갖고 이게 11,300원 가격 대비는 창렬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뚜껑을 딱 오픈했을 때 갈비는 안 보여요. 뭐지 갈비찜인데 갈비는 안 보여요. 딱 김치만 보여요. 일단 맛들은 다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스폰 아닙니다. PPL 아니고요. 근데도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건 부천에 계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혼밥을 즐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고 대놓고 소개해드립니다. 요새 혼밥이 대세니까 혼수라고. 맛있게 냠냠.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제가 상당히 따오마크 왼쪽 하늘에 진짜. 자,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음, 자, 찌개부터 한 번 들춰볼까요? 어, 그래요. 김치는 먹음직스럽게 있고 일단 갈비 한 덩어리 그리고 갈비 두 덩어리 그래, 그래, 그래 갈비는 많네요. 다 뼈가 있어요. 고기에 갈비 세 덩어리 그래, 그래, 좋아, 좋아. 하나만 더 나오자 그래, 하나 시켜서 둘이 먹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갈비 네 덩어리 그렇죠, 예 음, 하나 둘 셋 넷 네 개 정도 되네요, 네 개 맛있게 한번 먹어봅시다 뻑뻑해 보여 그래? 먹어보면 알겠지 이게 밥 하나 이렇게 포함했고 11,300원입니다 뻔뻑하기엔 괜찮을 것 같아요 집에서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내가 이런 거 갈비찜 시켜 먹으면 기본적으로 2만 원 넘거든요 근데 혼자 먹기에는 양도 많고 이게 비용한 거 맞지? 내가 컵밥을 안 먹어 봐가지고 앞에 좀 보여줄까요? 이게 베이컨 김치 이게 참치 마요 양은 겁나 많네요 내가 컵밥을 먹어볼 일이 거의 없거든 나 옛날에 딱 한번 먹어봤어, 옷장 살 때 컵밥 참치 마요 참치 마요는 겁나 많은데 베이컨이 지뚝만큼 든 것 같아 베이컨이 또 표면에, 뭐냐 위에만 좀 있다고 이게 많아 보이는 게 아니고 베이컨 자체가 되게 얇아요 그래갖고 좀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에이, 불편하게 밥 절로 가봐봐 밥 절로 가봐봐 비벼갖고 옮겨줄게 잘 안 비벼진다 뭐 이렇게 물기가 없어 기름기가 없네 볶음 김치라는데 베이컨 볶음 컵밥이었는데 아, 팔 아파 아, 너 대신 와서 비벼봐봐 아, 팔 아파 자, 일단 이거 하나 김치 국물 넣으면 본인의 맛에 흐트러지지 않아 이거는 참치 마요 여기도 김치가 들어가네 이거 김치가 깻잎도 들어갖고 아니, 내가 못 비비는 거냐 와, 뭐 이렇게 뻑뻑해 쌀이 중국산인가 어우, 양은 많은데 젓가락으로 비비면 잘 비벼자 아이, 뭘 맛없게 비벼야 어떻게 비벼야 되는데 임금이 어서 오고 당연히 배달 온 지 30분이나 지났으니까 야! 그런데 오늘 배달이 빨리 왔구나 근데 30분은 안 지났어 10분? 15분? 20분? 30분? 됐어 그거야 니들 편집에서 사먹는 삼각김밥 거기에 식감을 위해 김치가 들어갔다는 거 미래의 충무로님께서 한 개 핑크럭까지 감사합니다 네, 일단 빼놓겠습니다 네, 일단 빼놓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네 그냥 먹어만 봐도 갈비 먹어볼게요 맛있네 고 ah 아, 조합이 괜찮다 응, 내 안주니가 약간 뻑뻑하거든 늑자일 수도 있고 국물 먹은지 아 언제나 국물 먹어 볼게요 그렇게 안짜 묵은 집은 항상 내가 고민하는게 짜 짜 이번엔 요거 참치마요 참치마요는 한숟갈 푹 뜬 뒤에 김치 하나 얹어서 먹고싶지 맛있다 다 따뜻해 네이버 검색해보는게 빠르지 않을까요 일단 무슨 점 붙는 말이 빠른데도 상호가 있다는 소리 같은데 식당이름이 1인용입니다 야 내가 이 메뉴를 오늘 원래 쪽갈비 자메이카나 이렇게 먹으려고 했거든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그 자식님 요새 메뉴가 너무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이런 댓글이 가려있더라구 이사온지 얼마 안되가지고 안전빵을 위해가지고 요새 브랜드 제품들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갖고 한식이나 먹을까? 그래갖고 오늘 바뀌었죠 메뉴가 부전입니다 콜라 깔아야겠네 부전 부천 위치가 어디냐고요? 여기 부천역 쪽이요 아 발짝 씻어요 아니 발짝이 겁나하네 아니 발짝 소리는 없어요 미안해요 처음 써봤어요 내가 20년도 먹고 이걸 이렇게 자꾸 이렇게 먹을 일이 있을 줄 알았나 그것도 써본 사람이 사는거라고 집값 얼마에요? 무슨 집값? 월세인데 맛있다 아 요새 고지방 저탄수화물이 유행이라는데 나도 그거 할라 그랬는데 어째 밥만이냐? 밥만 오늘 밥값도 내가 내게 많이 먹어 하 때려야볼래 장난아니야 지금 너 거지로 아냐? 나 오늘 3개 받았어 방송끼고 야 인마 여기 마늘 하나 값도 안나 인마 아하 고지방 고탄수야 지금 3개 다 먹으면 총 큰 팬값은 다 기대하라 배분으로 안먹을건데요 난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난 억지로 안먹습니다 엄식한가 인마 인마 하지마 듣는 인마 기분 나빠 인마 알았어 인마 음 음 음 푹 잘 삶었네 음 조금 떨어지네 음 갈비 환하다 좋네 푹 삶았어 묵은지랑 참치만을 좀 먹어야 겠다 참치만을 좀 먹어야 겠다 근데 실제로 갈비찜 같은걸 존중으로 2만 이상 줘야되요 배달을 그니깐 애초에 이제 1인 메뉴로 다 만든거지 나도 13,300원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막 갈비찜같은거 먹고싶은데 혼자 못먹을때가 있잖아 아무튼 오늘 메뉴 구성 싹 다 해갖고 24,900원 나 방송때문에 많이 시켜먹지 원래 혼자 시켜먹었으면 이거 하나해 이거 하나만 시켜먹지 밥이 고봉법에 이렇게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혼자 했으면 그냥 이거 하나만 시켜먹었을거에요 나도 아이 개학직 어서와 어떻게 오늘은 정직원 됐냐 하나도 뵈야돼 자차 어서오고 아 그리고 한번 더 얘기합니다 PPL 아닌거에요 수폰 아닙니다 하나 배달돼 이거 하나만 거기 배달기준이 11,300원인데 이게 11,300원이야 단품들은 이렇게 있고 거기 세트 메뉴는 다 11,300원이야 단품들은 이렇게 있고 하나만 배달 돼 그러니깐 이제 1인 전문 뭐 그런거지 하나 배달 안되면 어떻게 먹어 컵밥은 6,500원 컵밥은 6,500원 컵밥을 2개 시키면 배달 되지 여기 아 메뉴는 다양하게 많아요 갈비찜 말고도 메뉴는 많아 컵밥은 나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양이 그 대신 너무 많아 컵밥은 내가 하는 컵밥은 바른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점심에 들고 다니면서 간편히 즐길 수 있는 컵밥이 컵밥인데 이거 들고 다니면서 먹으면 입만 지나가다가 돈 담아주겠다 여기에 1인용입니다 떡 먹어볼까 이거 서비스 튀김떡 그냥 떡집에서 기름에 묻힌거에요 별거 없네요 그냥 떡집에서 기름에 묻힌거에요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질척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매일 저녁 9시입니다 음 갈비 맛있어 서비스에서 뭘 찾으려고 해요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서비스 좋아해 중국집에서도 군만던 갖다주면 개 난리를 쳐요 또 막상 갖다주면 먹지도 않으면서 음 어쩔 수 없어 한국은 특유의 오지랖이야 백분원 삼백개님 팬가입을 하나도 하시네 감사합니다 한국인 김치마인드 저는 베이컨이 더 맛있네요 왜냐면 얘는 좀 뻑뻑해 근데 내가 마요 참치마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 참치마요는 좀 퍽퍽해 아무리 삼각기밥 먹어봐도 그렇고 그 맛으로 먹는진 모르겠는데 대략 받는걸 좋아하지 좀 퍽퍽해 예 좀 퍽퍽퍽 좀 퍽퍽퍽 좀 퍽퍽퍽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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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시키시면 콘센트라도 따라오고요 포도라님께서 오지끄럽 팬가입을 감사합니다 부천 역쪽 살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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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 못삐겼나 왜 이렇게 퍽퍽하지 아 아 아 아 아 아 나랑 차이나네 리액션은 그래서 돈보라해 야 아 아 아이디 100% 300개 해놓고 팬가입을 하나로 했는데 50개랑 차별로 둬야겠지 음 음 300개인줄 알았어 음 음 아 밥이 양 개많아 벌써 푸만감 들어오는데 마늘은 집에껍 니다 저번에 반찬 사다먹었대 사다먹은 마늘은 집에껍 니다 음 음 콜라 먹으면 큰 안큰대요 아 그래요 제가 아직 18살이라 콜라 먹으면 안되겠네 이게 나쁠 콜라네 이게 저리가 제도 때가 잘 살았는데 돈 까먹었나 뭔 소리야 자식이 형 부천이 커요 일산이 커요 내가 커요 모르겠는데 일산에 가본적이 없어갖고 가봤다그래도 내가 뭐 직약박사 뭐 이런 사람도 아니고 너 지금 부천 촌둥네라 그랬냐 널 널 여기서 단식하냐 임마 아니 내가 뭐 내가 뭐 주소유지나는 것 같고 내가 부천시민은 아니다마는 지금 부천시민 무시하냐 야 일산도 경기도야 일산은 무슨 서울인 줄 아나 보네 일산 서울특패시냐 아 부천은 지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습니다 야 그리고 촌의 기준은 백화점이 없으면 촌이야 이마트 홈프로스 이런건 있는데 백화점이 없으면 촌이야 근데 부천에 다 있어 롯백 현빡 어 다 있어 못생기게 엄청 땡땡거리네 크크크 그러면서 왜 웃냐 부천보다 일산냐 일산부단 유젠불 야 근데 난 부천시민은 아니야 주소유지를 안했어 아니 그만 나 부촌으로 되셨구나 재유도가갖고 주소 일도 안했구나 엄마 프랑시민이네 야 부촌 욕하지마라 서울 아니면 조용하랜다 찌그러져라 자식님 근데 그렇게 살찌면 큰 거 누굴 닦을 때 힘들지 않나요? 비댔어 안 써봤어? 써봐 신세계야 부촌에 맛집 내가 항상 하는 애가 있는데 맛집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면 맛집의 기준이 뭡니까? 그냥 내추럴하게 동네 앞에 가갖고 식당 가갖고 내가 함께 맛있게 먹으면 그게 맛집이지 맛집의 기준이 뭐야? 내 입에 맞으면 맛집이야 맨날 뭐 샥스피니니 뭐 트리플 버섯이니 뭐니 해갖고 막 차려줘봐 아니 주랭이가 청와대가 아닌데 그거 가갖고 먹으면 맛있겠냐 사람들이 맛있다니까 아 맛있는 거구나 하는거지 맛집의 기준은 내가 맛있으면 맛집이에요 아니 그니까 맛있는 음식을 비교했을 때 남들이 다 맛있다고 해갖고 맛집이라고 해갖고 가봤는데 내 입에 맛없으면 맛집 아니야 자기가 자기가 먹을 때 맛있으면 맛집이야 부처는 이번에 부처는 이번에 사진 일어난 데 아니냐 몰라 그럼 그럼 자식님은 다 맛집이겠네요 하나 아니야 다 맛있진 않아 너희들 돼지가 아무나 먹을 줄 알아? 돼지도 지조가 있어요 배고파다 아무거나 안 먹어 도배 누구야 야 도배 누구야 얘야 해태해태해 너 나가 부처 먹기 관심이 경기 되겠는데 청둥 야 부처는 청둥 내면 인천은 그 부처 바로 옆에 부평은 일산도 경기도야 인마 왜 갑자기 지역발원으로 넘어가지 내가 발끈할 건 없는데 내가 부처에서 크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 난 부처에서 잘 몰라 밖을 살거면 기분이 안 좋네 내가 부처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지역 간에 싸우는 느낌이 그냥 기분이 안 좋네 28입니다 여기 싸우는 후수공은 정말 멋져요 응 나 거기다 오줌 쌌어 국물 좀 먹어줘 국물 좀 먹어줘 쟤도 갈비찜 잘하는데 안와요 아니요 저는 도철이 찜보다는 구워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부천역 쪽사입니다 부천역 쪽 아 아따 뭐 다들 한 세 숟갈씩 남았네 야 이 양 어마어마하다 처음 보신 분들은 오죽 하나에 따워먹고 왼쪽 하나에 질차 추정한 잘못이 꼭꼭꼭 돈 안듭니다 야 이거 하나씩 해갖고 여자 둘이 먹겠다 야 아 왜 아니 밥 아깝다 이거 밥 어 이거까지 어떻게 먹어 돼지야? 야 이거 다 먹으면 돼지야 맛있게 냠냠냠 아